서울에 좋은 건 알겠는데요. 다이렉트로 서울에 갈 수 있는 시드는 제가 없습니다. 20대, 30대니까요. 그러면 이제 5천, 1억, 2억, 3억 이하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지방은 가지 마시고요. 수도권 쪽이 좋기는 수도권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외곽 같은 신도시도 가보시면 거의 천만 원대 가까이 떨어져 천만 원대, 평당 천만 원대 정도 수준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30평을 3억 정도 수준에서 사실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뭔가 호재가 있거나 그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데는 신분당선 뭐 이런 데인데요. 그런데 이미 집값이 많이 높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제 뭔가 철도에 따르는 호재들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잘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1억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아파트가 좋고요. 아파트 중에도 정 안 되시면 서울 내에 있는 이럴 때면 뭡니까? 조그만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방 두 개, 방 하나 있는 이런 스튜디오형은 의미가 없고요. 안 오릅니다. 잘. 그래서 방 하나, 방 두 개 있는 거는 일본에서도 컴팩트 멘션이라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오르기도 오르고 나중에 뭐 나 살기 싫으면 월세 받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품을 사시거나 가격대를 좀 낮춰가지고 아니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외곽에 있는 데인데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리고 일자리가 좀 풍부한데 뭐 이런 지역들을 사시고 난 다음에 계속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갈아타기.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부동산 시장은 아마 10년 후에 부동산 시장은 저도 뭐 어느 순간 되면 떠나 있겠지만 부동산을. 10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일본과 같이 돼가지고 진짜 도심만 오를지 그렇죠? 이런 건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도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최대한 안으로 들어오실. 최대한 안으로. 도심이라는 게 우리가 광화문,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이잖아요. 그게 이제 도심인데 도심은 너무 비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칠광역 중심이라고 있어요. 서울 도시 생활권 계획에 보면 칠광역 중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싸긴 해요. 용산, 잠실, 청량이 이런 데이긴 한데요. 그런데도 칠광역 중심을 만들어 놓은 이유 자체는 여기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많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좋으니까요. 계속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소액으로 지금 빌라 시장 박살 났으니 오피스텔도 지금 짓지 않는다 그런 기사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오피스텔 자체 시장이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네. 거의 무너졌죠. 이런 시기에 좀 싸게 한 두 개 좀 사놓으면 어떨까요 빌라나 오피스텔. 일단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오피스텔 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도 했는데요. 오피스텔은 어떤 걸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스튜디오형으로 해서 방이 없는 거 사시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역세권에 지나다니시다보면 오늘날 갑자기 건물이 확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청년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 역세권 청년주택이에요. 이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50%에서 80% 사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피스텔은 더 오래 됐을 거고 그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심적 흔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뭐 가구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옮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경쟁하기 위한 상품은 뭐냐. 방이 하나 있거나 그죠. 두 개 있거나 이렇게 좀 큰 거. 아파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아니면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상품. 이런 데들은 그 아파트의 편의스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상품을 사시는 거는 서울 내에서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연립 상품은 재개발 이슈가 있는 거 사셔도 돼요. 재개발 이슈가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닌 거는 장기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전망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두 가지는 그냥 아파트 하시는 분들보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도 아직 투자를 안 해봤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가격이 낮는데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한다. 이건 위험할 수 있죠. 나는 내 집 마련도 안 했는데 투자로 들어간다. 처음부터. 이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아마 전세가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전세가 아까 공급 거의 뭐 씨가 말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세가격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봅시다.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2024년 지원까지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매매가격은 지금 한국부동산원 2월 12일 기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매매가격은 0.39% 떨어졌고요. 전세가격은 0.36% 올랐어요. 그런데 매매가격은 상승폭,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본 분들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매매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가격이 올라요? 원래 그래요. 이거는 30년 동안 부동산을 봐온 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매매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전세가격이 버티거나 전세가격이 약간 오르면서 갭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갭이 더 줄어들어서 이제 전세가격이 매매를 초올리는 게 상승기 초반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요. 왜 2년 전에 전세가격도 같이 떨어졌냐. 전세가 예전에는 다 자기자본이었어요. 1억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서 안 빌려줬어요. 전세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해요. 전세대출은 담보대출보다 싸요. 그러니까 안 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있다가 월세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매와 전세가 같이 떨어졌는데요. 전세가 더 떨어졌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특이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전세가격은 버텨요. 원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경직성이 크다라는 게 전세가격인 거예요. 그러다 다음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격을 쳐올리는 이게 수순으로 밟아져요. 왜냐하면 이럴 바에는 매매 그냥 사지. 이런 순간이 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이 돈이면 C. 네. 그러니까. 이거 바에는 어차피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데 담보대출 받다가 사지. 뭐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격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관망세로 많이 돌아서면 그냥 전세를 눌러앉고.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전세를 눌러앉으니까 새 전세매물은 신규 아파트로 통해서 공급되는데 신규 아파트는 입주를 안 하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전세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담보대출보다 전세대출이 오히려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로 돌아서고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연립이나 이런 데는 이제는 전세는 없어요. 대원 다 그 전세 사는 분들이 아파트로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까 언젠가는 이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는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를 쳐 올리는. 그렇죠. 이 붙는 최대한 붙는 전세가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느 정도라고 보여요? 전세가율로 보면. 예전에는 수도권이 60%고요. 저 지방 같은 경우는 70%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사실은 우리가 가격보다는 수요를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방에 가보시면 전세가율이 높아요. 원래 지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그러면 뭐 금방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는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사봤자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전세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거고요. 수도권이 전세가율이 왜 낮냐. 여기는 전세 수요보다 매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 떨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네. 전세가율이. 왜. 전세 살면 바보니까. 그냥 내가 학군 때문에 잠깐 잠깐 사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아니 여기는 그냥 사놓으면 계속 오르는데 왜 전세로 살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기준점은 대략 한 60 70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보정하셔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대구 할인 분양도 하고 있고요. 미분양 났는데 되게 많은데. 네. 지방 미분양 난 거 좀 잡으면 안 됩니까. 지방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네.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지방은 없어져요. 수요가.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집을 내놓으면 보러 오는 사람이 1년 동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어가는 타이밍과 빠지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건 또 사실은 말씀드렸던 전문가적인 영역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대구라든지 뭐 제가 이제 모든 지역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종 같은 데는 저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주물량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계속적으로 떨어져 왔고 조금 지방 중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지역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대구나 뭐 이런 경북 지역들 이런 데 보면 입주물량이 많아요. 그렇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많아요.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당분간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때는 입주물량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주물량이 계속 많다 이러면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서울도 이제 의미 있는 지역만 살아남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방 또 지방은 서울은 이제 뭐 강남 3구라든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을 거예요. 용산 뭐 이렇게 넓을 건데 지방은 정말 좁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계속 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좀. 그러면 지금 이미 기투자된 지방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겠죠. 장기적으로 가도 문제가 지금 당장 팔면 안 팔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난 뭐 증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증렬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장기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러는 상품 같은 경우는 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은 아마 전세를 내주셔야 될 거예요. 서울도 이제 그런 지역이 많으니까요. 뭐 역전세난으로 해서 그냥 전세를 내주는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좀 장기로 가져가셔야 될 거고요. 아닌 데들은 그냥 뭐 빨리 던지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그냥 포기하셔가지고 몇 천 손해보시더라도 빨리 하고.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자산 투자를 할 때 계속 고민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매몰비용이에요. 선크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에 회복할 수 있느냐. 잠깐만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제 은행 가셔가지고 예금을 해보시면 한 3.5에서 뭐 한 4% 가까이 이렇게 금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1억이 있다 그러면 뭐 한 350이나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3년이나 5년 굴리면 그죠. 상당한 수준의 그게 한 10%나 2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나 20%를 손해보더라도 그죠. 한 5년 내면 은행에 넣어놔도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세를 놓으면 4년 동안 사실은 신규로 그죠. 이게 팔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투자하시는 분들 보다는 그냥 들어와서 사실려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갭 투자로 해서 팔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